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발무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새해 경제정책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 짚어봤습니다. 우선 청년 지원부터 알아볼까요? 1년간 월세가 최대 20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고도 금액이 모자란다면 무이자 대출도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즐겨 쓰는 분들 주목하시죠. 올해보다 사용 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소득 공제율이 최대 10% 높아집니다. 특히 전통시장 소비가 5% 이상 늘면 10% 공제율이 또 적용됩니다. 이 밖에 59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발행되고요. 상생 소비의 달 5월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캐시백 금액,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기 절약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는데요. 주변 주택이나 아파트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과 진천, 나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요. 이후 점차 확대돼 계획입니다. 알아두면 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경제정책,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었습니다.